안녕하세요. 정혁 황세훈입니다. 오늘 또 어떤 일로 저희를 부르셨나요. 오늘 저희가 총 3단계 미션을 드릴 거예요. 프로 방송인으로서 어떤 미션이든 어떤 미션이든 제가 열심히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진짜 찝었어. 친구야 나의 인생 컬러 찾기 60초 드릴 거예요. 60초 60초 너무 긴 거 아니에요. 도와드릴게요. 저는 왜냐하면 지금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난 빨간색 좋아해요. 이거 빨간색이 아닌데 이거 이것도 빨간색이 아닌데 이거 또 빨간색 아 이거 빨간색 그럼 난 이거 원 퍼펙트래 완벽한 빨간색이랍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코랄 페스타. 코랄색이 무슨 색인지 알아요. 아니요. 저 영어 잘 몰라요. 폰도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. 진짜 몰라요. 오렌지색과 약간 핑크색을 약간 섞은 느낌 오케이 코랄 페스타 10초 만에 고를 수 있는 세훈 씨는 어떤 컬러를 루도릭 샤인의 블랙 로즈라는 얘는 시크릿 버건디 그리고 아까 전에 오빠 뽑은 네 원 퍼펙트 레드 원 퍼펙트 레드 발색을 볼까요. 그래서 그럴게요. 입술 그렇게 바르는 사람이 어딨어요. 여기 납작한 부분을 슥슥슥슥 제가 발라봤는데요. 슬라이스가 촥 되듯이 슬라이드? 맞아요 슬라이드 그립이었어요. 슬라이드하게 발리더라고요. 레드도 한번 발라볼까요. 오 근데 진짜 잘 발린다. 한 번 발리는데 봐봐요. 그럼 발색을 한번 볼까요. 나의 인생 컬러 메이크업 그럼 60초 벌어진다. 60초. 아직 시작하지 마면. 미션? 메이크업을 60초 만에 하라고요? 네 시작됐습니다. 무슨 제품이 있는지 체크해야 돼. 섀도우. 끝입니다. 한 번에 슥슥 발린다 진짜. 너무 예쁘다. 오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. 어머 왜 이러니 친구야.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지. 좀 도와드릴게요. 응? 여기는 왜 발랐어요? 나 누가 닦아주라고.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? 이거 볼에도 발랐을 수 있는 거 알아요? 이렇게 여기 광대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뭔가 생기 있는 얼굴? 문질문질 아 문질문질 고객님 경락 마사지예요. 30분에 5만원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광대를 따라서 아 위쪽으로요? 되게 윤기나고 좋네. 이거 해드릴까요? 잠시만요. 여기 쳐다봐요. 아 나 나 찝었어요. 아 나 나 찝었어요. 괜찮아요. 지금 괜찮아요. 지금 괜찮아요. 지금 괜찮아요. 왔다 갔다. 시간 다 됐습니다. 아 이제 마지막 유턴 드릴게요. 인생 셀피. 셀피 찍을 때는 빛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. 아 맞아요. 쓱 써넘기 자연스러운 점. 좋은 샴푸를 쓰셨군요. 다른 사람 된 거 같아. 한 100만 년 전에 바른 거 같은데 아직도 살아있어요. 이게. 입술만큼은 전지현이 된 기분입니다. 됐습니다. 드디어 이제 세 번째 미션이 끝났는데 끝난 건가요? 네. 오늘 완벽하게 모든 미션은 클리어하셨습니다. 오늘 미션 어떠셨어요? 로즈홀릭 샤인을 잘 활용하고 구성체가 잘 알려주셔가지고 많은 꿀팁을 알게 되었고 팁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또 알려드리고 좋은 시간이 아니었네. 오늘 저희의 리토 어떻게 뭐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여러분들 많이 툭툭툭툭툭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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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